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2022년 마지막 날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남았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새해에 대한 여러 생각과 의견이 교차합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오늘 현재 전체 스케줄의 1%만 차질이 있는 정도로 거의 정상 운행 중입니다. 그러나 항공사와 여행객 모두에게 도전은 여전합니다. 요 며칠 사이 국내 편 항공요금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중국의 COVID-19 바이러스는 세계적인 추측 게임, 게싱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비행기에 탑승한 여행자에 대한 규제가 최선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시행하는 시점입니다. 연방 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6년 동안의 세금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돈 잘 번다는 능력을 앞세워 당선된 대통령이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오히려 세금 환불을 요구한 해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를 허락한 연방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며칠 있으면 공화당은 하원 5당이 되지만 축하하기 전에 어물전 망신을 시킨 당선자의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할머니에 이어 어머니의 사망조차 조작한 조지 산토스 공화당 당선인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자신들의 가이던스를 어기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한 논란에 대해 연방 하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업의 탐욕과 비정상적인 검토 과정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식품의약국과 제약회사는 의회 권고에 따른 변경 작업을 합니다. 뉴욕에서는 어제부터 성인이라면 레크리에이션용 마리와나를 가게에서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인 68%는 마리와나 합법화를 지지하고 뉴욕에 열린 마리와나 스토어 근처에는 대학이 있습니다. 축구를 아름답게 만들고 브라질의 국보가 된 펠레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브라질을 버리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축구를 대중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슨 만델라는 펠레가 축구하는 걸 보면 어른에게만 있는 특별한 우아함과 어린이에게만 있는 기쁨이 완벽하게 결합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2022년 12월의 마지막 날인데 로스앤젤레슬 아침에 무척 추우니까 겨울 같기도 하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아니네요. 제가 이렇게 숫자에는 맹하다니까요. 벌써 2023년 새해를 맞고 싶었는지 하루를 당겨서 오늘이 12월 30일이고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하루를 더해서 15시간 플러스 하루 합쳐서 그러면 15시간과 24시간을 합치면 37시간 남았네요. 새해가 되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연말 연시에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녀분들 이동도 있고 하는데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오늘은 한 40편 정도만 차질이 있으니까 이 40편 정도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약 1% 이 정도는 평소에도 늘 연착이라든가 아니면 취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정상 운행 중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2,300편 정도 취소됐고 그제도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한 거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항공사이기 때문에 또 저가 항공사이고 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불편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겠습니다 하는 발표를 계속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측에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디테일한 솔루션 그 방법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조사 들어갔고요. 보상 비용 지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게 있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서 기다렸다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다른 항공사로 티켓을 끊으신 이런 분들은 환불받기 거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느 지역 공항에 나는 이 지역에 있는데 내 물건들이, 수화물이 그쪽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날씨가 있었고 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다른 항공사와는 달리 포인트 투 포인트로 이렇게 연결하는 운항 방식이라든가 평소에도 스텝이 충분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는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요 며칠 동안 항공사를 바꾸신 분들은 돈 무척 많이 지불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폭리 아니야? 무슨 개솔린값 올라갈 때 보면 올라가지, 올라가야지 될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 올라가던데 이런 얘기들 하는데 항공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행객이 이제 별도의 지불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 오후에 시카고에서 덴버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끊으셨다면 가장 싼 게 델타 에어라인 599달러, 600달러였대요. 편도 가요. 왕복도 아니고. 일주일 전 같으면 140달러였는데 몇 배가 높아진 겁니까? 그러면 동부는 비도 오고 폭설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요. 415달러의 시작, 시작점이 415달러. 가장 싼 티켓이 어제 415달러였다고 하거든요. 사흘 전보다 4배 이상 비싸진 겁니다. 전혀 날씨와는 상관이 없는데 도미노 현상처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피곤한 우리 여행객들을 이용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크루즈라든가 이런 때는 마지막에 싸게 갈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취소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배는 띄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컨설트, 몇백 달러짜리도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싸게 갈 수가 있는데 호텔, 룸도 마찬가지고요. 이 항공사는 그렇지 않답니다. 비행기는. 더군다나 요즘 연말연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항공료는 막바지 세일이 이쯤에 거의 없고 항상 더 비싸다는 거죠. 요즘은요. 비행기가 100% 국내선도 거의 100% 꽉 차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만 명이 발이 묶였었던 지난 며칠 동안 동시에 재예약을 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었다. 이건 항공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해결이 됐고 제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해서 보도를 듣고 나서 그 NPR 방송이 바로 이어서 한 보도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요. 뭐 새해 결심을 도와주는 계획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막 각 이슈별로 쭉 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새해에 이런 결심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점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조언 이런 것들을 또 전문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목만 듣더라도 우리가 뭐 2023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뭐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힐이라는 의회의 신문에 전문가가 기고문을 썼습니다. 국가의 바라는 세 가지 해서 우선 새해 결심 계획표 제목만이라도 조금 볼까요.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정도만 점검하시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업 바꾸기. 내가 대학에 좀 들어가야지 되겠다. 일을 오래 했었지만 아니면 직장에서 멘토 찾기. 임금 인상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요즘처럼 회사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NPR 방송이 전문가를 시켜서 전부 보도를 했고요. 운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몸을 어떻게 만드느냐. 미국 사람 좋아하잖아요. 습관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 에서부터 강도 높은 훈련까지 뭐 다 해당되시는 것이 많으실 것 같고요.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술을 적게 마시지. 또 뭐 미국 사람들답네요. 피임약을 선택하는 방법.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기. 몸무게 바꾸기. 이때는 몸무게를 늘린다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가사일을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분담하기. 음식 쓰레기 줄이기. 어떻게 하면 집을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하는 문제들.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문제들인 거예요.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난 정말 우유부단해. 노우라고 못해.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치료받는 것이 들어가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친구와 여행하는 것. 좀 보드랍게 헤어지는 방법. 또 새로 관계를 맺는 것. 싱글 오케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사랑에 빠지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했고. 그 밖에 개인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예산 세우기. 은퇴를 대비해서 저금하기. 양육에 대해서는 내가 과연 지금 베이비를 원하는가. 그리고 역시 이것도 미국적이네요. 나의 난자를 냉동해볼까.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말을 좀 잘 듣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웬만큼 컸으니까 다시 직장에 가볼까. 이런 것들을 항상 사람들이 해가 바뀌면서 생각해 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목표 세팅. 이건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목표 없이 늘 새로운 해를 맞이했는데 올해는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목표를 세팅하는 것. 그리고 또 이 목표 세팅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미루는 것을 멈추는 방법.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그것은 또 자세히 들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루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그것도 다를 수도 있지만 특징이 미루는 것과 완벽주의자 미루는 것과 완벽하려고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같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나의 표준에 맞지 않으니까 미룬다. 저는 그건 아니고요. 꼭 작은 일 해야지 될 일을 꼭 미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큰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의 분들 미루는 분들은 저와는 좀 다르게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고 계속 미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들이 그런 게 있다네요. 예를 들어서 본인 빨리 건강검진을 해봐야지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해야지 된다. 하는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집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있다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조금 소홀히 한다. 이런 부분들 있어서 그래서 자꾸만 자꾸만 미룬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것이고요. 더 힐의 보도가 된 전문가의 국가를 위한 세 가지 바램 이런 어피니언을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셀든 제컵슨이라는 이분은 대학교 교수신데요. 유니버시티 일리노이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십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자인 것이고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시는 분인데 국가를 위해서 세 가지 넘버 원 컴퍼마이즈 타협 내지는 절충 이게 이제 국가를 위해서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것이고요. 최근에 임시 지출안이 통과가 된 것을 보면 충분히 공화당과 민주당이 할 수 있는데 이걸 꼭 정치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회사에서도 또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타협과 절충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타협과 절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는 것 모든 걸 다 갖는다는 것을 포기하고 외교와도 비슷하죠. 해서 중요한 것을 갖는 것 나에게 중요한 것 저 사람에게 중요한 것 그런 것을 의미있게 절충을 해서 모든 걸 못 얻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얻는 게 낫잖아요. 그게 타협과 절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승자 완전한 패자 이 같은 사고 방식에서 벗어날 때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는 타협과 절충이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국가 운영자들이 좀 재정적인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도 안 그런가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워싱턴에서는 지출이 문제가 안 돼서 대신에 삭감하는 것에는 반대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빚이 32조 달러나 됐고 이거는 어린이 남자 여자 다 합쳐서 개인이 약 10만 달러 정도 빚이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녀 노소 3억 2천만 명에서 3억 3천만 명 정도 인구가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자율 올라가고 연방적자 계속 늘어날 것이고 만약에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나 회사라면 이처럼 연방정부처럼 파산 직전으로 운영을 하겠는가 개인도 이렇게 재정생활을 운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연말연시에 돈 좀 쓰셨죠? 그런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국가별로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는 계속 국채 채권을 사들여서 예산을 초과하고 빚을 계속 늘려가는데 빨리 고칠 수는 없다. 미국도 그렇지만 유권자들이 그걸 지켜봐야지 된다. 재정적인 쓰나미를 막으려면 이렇게 재정적인 책임을 2023년도 국가에 원한다라고 썼고요. 또 이 교수님은 친절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국가적으로 지금 친절한 시기는 아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아무도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몇 년이 갈 수도 있다.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금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자주 자아도취 그리고 자기의 이해에 맞게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친절하지 않은 전쟁과는 달리 아무튼 친절함을 워싱턴에서부터 이건 이제 국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국가의 친절함이 많이 퍼져야지 된다. 2023년도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요. 9.11 사태가 있거나 아니면 허리케인 어떠한 허리케인이든 최근에 이한 이런 허리케인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친절하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과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또 미국인임을 자랑스럽게 하는 건데 왜 꼭 재난이 일어나야지만 미국인임이 자랑스럽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하나 달랑 쥐고 있는 분께 먼저 계산하세요 하면 얼마나 고마워해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해서 넘버 원 투 쓰리 이게 국가에 뿐만이 아니라 개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타협 내지 절충을 하자 재정적으로 책임있게 돈을 쓰자 세 번째 친절하자 이러면서 이 교수가 랄프 월드 에머슨 이라고 이 얘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에세이 작가면서 철학가인데 당신이 찾은 세상보다 당신이 도착했던 세상보다 이 세상이 조금 더 낮게 만들고 떠나십시오 그러려면 친절하자 2013년도에는 그런 얘기를 한 교수가 더 힐이라는 의회 신문의 어피니언으로 썼습니다 셀든 제콥슨 이라는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정규방송 올해의 마지막이죠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 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협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은요 정치 뉴스는 조금 브리핑하는 정도로 전해드리고 오늘도 역시 2022년 마지막 방송인 만큼 저는 맨 뒤에 무게중심을 실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마 연말 연시에 조금 코비드 19에 대해서 주의하시리라고 믿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는 이태리 이탈리아가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거티브 반응을 요구를 했고 미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 한국도 어제 보니까 조금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게 어떤 규제를 만들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에서 하루에 9000명 정도는 사망한다고 추정을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발표도 안 하고 발표를 해도 굉장히 작은 수치만 발표를 하게 되고 하니까 모두 초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심각성이 얼만큼 심각한지 모르고 중국에서 혹시 새로운 변이가 나온 게 아닌가 아무리 하루아침에 이 규제 락다운을 풀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 알잖아요 병원이 지금 병상이 모자라고 복도에도 사람들이 누워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 그 빨리 확산되는 즈음에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시위를 하니까 확 그 여행 규제를 국내 해외로 전부 풀어버리니까 해외에서는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중국 사람들이 오면 캐슈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받지 않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쇼핑하러 많이 가잖아요 미국도 캘리포니아주로 뉴욕으로 쇼핑하러 많이 오는데 대신에 테스트를 하는 이 정도를 했는데 테스트를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보려면 여행을 규제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최선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이고 그 정도라도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의 폐수 비행기 안에서의 폐수하면 뭐겠습니까 화장실에서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해서 새로운 변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추적을 계속 중국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추적을 해서 대비를 한다 지금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겠다 하는 것은 없는데 중국이 아마 1월 13일 정도가 되면 피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전문가들 영국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때가 되면 하루에 370만 명이 감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2주일 사이에 몇억 명이 감염이 됐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1월 13일이 되면 하루에 370만 명 감염으로 보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 400만 명으로 보고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100만 명 이상이 결국은 사망자가 나온다던가 이게 미국의 한 단체에서 예상이죠 그러니까 게싱 게임이라고 추정하는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통제국이 비행기 폐수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뭔가를 알아낸다는 것은 질병통제국이 지금 제안을 한 거고요 어쨌든 여행 제안보다 그런 게 효과적이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여행자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보다 더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건지 그 다음 단계를 아직 내놓은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는 안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중국에 대해서 자세한 데이터를 내놓아라 그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것을 요구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에 요구했다기 보다는 호소했다고 하는 편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너무 많이 이제 너무 많이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거 뉴스야 뉴스 아니야 뉴스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거 수백 페이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언론사마다 다 보도하는 포커스가 다릅니다 지금부터 분석을 하겠죠 오늘 아침에 의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금보고를 공개를 했습니다 2015년이면 이때부터 이 사람이 대통령에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탐색했던 때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얘기를 했었던 오바마가 미국 태생이 아니야 하는 가짜 중에 가짜를 트럼프가 그대로 받아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말할 리가 없죠 태드크루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텍사스가 지역구인 연방상원의원들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번 사람인데 나는 돈을 정말 잘 버는 돈 버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대통령이 될 거야 미국 여러분들도 나처럼 억만장자가 될 수 있어 여기에 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에게 표를 찍어준 사람이 있는데 2015년부터 2020년이면 대통령 마지막 해잖아요 그런데 세금 보고를 한 것을 봤더니 어떤 애는 연방소득세를 750달러를 냈고 어떤 애는 전혀 내지 않았고 2017년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방소득세를 750달러를 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었던 2020년도에는 수입이 470만 달러라고 했는데 세금은 세금 낼만한 게 0달러였습니다 오히려 리펀드를 본인은 470만 달러를 벌었는데 리펀드를 547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정부 측에 정부 측에 이 같은 이제 딱 그것을 발표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엄청 지금 비난하고 있죠 민주당이 민주당이 주도해서 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처음에 임기 2년도에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다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왜 대통령들에 대한 감사는 하거든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대통령 되기 전에도 세금 보고를 관행적으로 다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에 IRS와 어떤 문제 감사 이런 것이 있어서 끝나면 할게 했는데 그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중간선거 이후에 다수당이 되고 나서 힘이 생기니까 아니 왜 대통령의 세금에 대해서 국세청이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하고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걸 끝까지 공개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다가 11월 달에 연방대법원에서 공개해라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하지 말았어야지 될 것을 했고 연방대법원도 승인하지 말았어야지 됐다 나 때문에 내 것을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하는데 세금 낼 것 내고 하는 사람이 무슨 피해를 입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1월 3일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월요일이 공휴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일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원은 더 이상 이것을 잡지 않겠지만 상원의 경우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원이 역시 세금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월요일에 방송 드릴 때는 물론 저는 1월 2일 월요일도 생방송하고요 화요일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출근을 하시는 그런 화요일에 방송을 할 때가 쯤이 되면 그날이 바로 새로운 118회 연방의회 회기가 시작이 되면서 전부 의원들이 이렇게 선서를 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최선의 공직자로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겁니다 공화당은 축하하겠죠 다수당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같은 축가에 딱 그 오점을 뿌리는 사람 지금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뉴욕의 삼지구 롱아일랜드와 퀸스 지역 조금 포함되는 그 삼지구에서 당선이 된 지금도 이제 당연히 선서할 것으로 본인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력 모든 이력을 거의 거짓말 거의 모든 이력이 거짓말이었는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나와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미 이 사람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정치인들은 공화당 정치인들은 그런데 전국적인 정치인들이 이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한 표라도 연방 차원에서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또 나오는 것 보면 선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4만 달러를 여행 비용에 썼다는 것 그리고 어떤 때는 어머니가 9.12 사태 때 그 빌딩에 있다가 숨졌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때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또 그날 어머니 아버지가 그 빌딩에 있었지만 숨지지는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또 트위러에 그때 거기서 숨지신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들은 잘하지 않는 왜 살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허황한 얘기를 많이 한다던가 이분은 좀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빌딩 내가 13개를 갖고 있어 하는데 본인 빌딩 갖고 있는 거 한 개도 없고 가족이 갖고 있는 건 있어요 어머님이 브라질에서 이민으로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19살 때 체크와 관련해서 브라질에서 절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고 아직도 그 사건이 펜딩돼 있다 지금 이 당선자 조지 산토스 당선인의 경우 지금 그게 그렇게 걸려 있는 거고 그것은 이 사람이 부정을 하는데 부정을 하는데 증명을 못합니다 뉴욕타임스 측에서는 어떠한 조사 수사 이런 서류 같은 것도 갖고 있고 그리고 브라질에서 가난했죠 미국에 와서 가정부 일도 하고 하다가 아무튼 나중에는 가족의 경제는 조금 펴진 것 같은데 본인이 렌트비도 못 내고 하는데 빌딩이 13개가 있다던가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동성애자들 클럽에서 혐오 범죄가 일어나서 숨졌잖아요 사람들이 내 회사 나의 고용인들 말하자면 인플로이 4명이 거기서 숨졌다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내가 고용하려고 했었다 그 본인이 속해 있다는 회사 자체도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 그전에 이게 뉴욕타임즈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전에 지역의 신문이 보도를 하기는 했었대요 그것을 포커스를 받지 못한 거죠 이 사람이 설마 되겠어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지나치고 지나치고 해서 지금에 와서 뉴욕타임즈라는 거대한 신문이 얘기를 하니까 꽉 포커스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도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네요 그랬더니 같이 겨뤘었던 원래 그 지역이 민주당이었고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주지사 선거에 나가면서 다른 민주당으로 활동을 오래한 진머만이라는 로버트 진머만이라는 후보가 나왔는데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민주당 색깔이 강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사람은 계속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거짓이라고 주장은 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거죠 그 로버트 진머만이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조지 산토스라는 저 사람 이름은 맞는 거야 하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거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름은 맞아 조지 산토스 이름은 맞아 이런 정치인이 연방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한 명으로 존재하고 계속 국민들의 유권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또 미국 정치에 있어서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목소리가 지금으로서는 조금 강해진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실제 생활과 연관되는 두 가지 이슈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알차이머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겪고 있고 또 관심이 있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연방의회에서 이미 한 번 딱 한 것조차도 완전한 끝은 아니다 하는 미국을 보여주는 이슈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알차이머 치료제를 승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의회에서 연방 하원에서 쭉 18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약 자체는 아디오헬름이라는 약인데 승인 절차가 아주 너무 빨랐고 그리고 좀 예외적이었다 식품의약국이 스스로의 가이던스 같은 것도 어기고 이 약을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급하게 승인을 했다 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식품의약국과 제조업체 바이오젠과의 상호관계가 이례적이었다 해서 승인하게 된 그 배경 가격 마케팅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우선 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1년에 5만 6천 달러나 그 치료하는 데 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네피시 부족한데도 대규모 임상실험을 해서 그런데도 그것을 홍보하면서 5만 6천 달러나 1년 치료 비용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알차이머가 어떠한 종류의 단백질 그 뇌의 플라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밀로이드 그 단백질 덩어리를 줄일 수 있다 이 약이 줄일 수는 있는데 그걸 줄인다고 해서 질병을 늦춘다는 것을 완전히 늦춘다는 것을 증명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소수인종 커뮤니티에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하려고 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입할 그럴 뜻이 있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품의약국이 2021년 지난해 6월 달에 승인을 했는데 식품의약국 외부 자문들은 반대를 했는데 왜 식품의약국은 서둘러서 이것을 승인을 했는가 하면서 기업의 탐욕 너무 빠른 식품의약국의 승인 해서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식품의약국이나 이 약을 만든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가격을 좀 낮추겠다 그리고 그 설명 자체도 알츠하이머는 굉장히 복잡한 질병이다 뭐 이런 약으로 쉽게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홍보를 하고 권고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변경을 한답니다 어제 뉴욕주가 이제 처음으로 뉴욕주로서는 레크리에이션용 마리와나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올해 말까지 뭐 수십 군데 오픈을 한다 판매처를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비영리기구인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HIV 바이러스 환자라든가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4시간 기다렸다 사고요 뭐 8분의 1온수가 한 16달러에서 95달러까지 그 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가 봐요 그리고 플라워라고 부르잖아요 초록색의 그 플라워라고 해서 보통 한 65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마리와나를 범죄화가 아니다라고 했고 2021년 3월 달에 주의원들이 성인이 마리와나 하는 것을 합법화를 했고 재배허가를 4월 달에 그리고 소매허가는 올해 11월 달에 했습니다 재배허가도 올해 4월 달에 했고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마리와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모든 것 상당히 많은 것은 경제적인 것에 따라서 그런다 뉴욕 경제에 붐을 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고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세금을 많이 걷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다른 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에 가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뉴욕은 세계의 금융지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시고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즐기려고도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크리에이션용 마리와나를 합법화하는 24개 주 처음은 아니지만 시장이 워낙 뉴욕시가 인구가 많으니까 2027년이 되면 42억 달러 마켓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답니다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 되는 거고요 3년 안에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 가장 큰 시장이 될 텐데 캘리포니아주는 제일 먼저 96년도에 의료용 마리와나를 합법화했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콜로라도라든가 워싱턴주가 뒤를 이었고 해서 주마다 조금 이렇게 마리와나 스토어를 누구에게 운영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기업이 주유소마다마다에서 팔 수 있도록 한다던가 그런데 뉴욕주는 그런 케이스를 따르지 않고 워싱턴을 모델로 한답니다 버드와이저가 리코스터 못하잖아요 워싱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고 미국 사람들의 68%가 마리와나 합법화를 지지합니다 성인들에게 이건 공화당도 대부분 지지해서 68%가 나오는 겁니다 20년 전 20년 전에는요 반대로 64%가 마리와나 합법화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론과 정치 정책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 알코올보다 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게 어디로 가겠어 훨씬 위험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변화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에 따른 것이고 게다 되고 돈벌이가 되니까 정부 로컬 정부가 됐건 주정부가 됐건 그런데 이번에 로우메나탄의 스토어가 오픈을 했는데 그 스토어 주변에 바로 대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대학교에 다니실 때는 대학 주변에 워낙에 대학생들은 마리와나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제는 학교 근처에도 이렇게 마리와나 스토어가 생기네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잠시 뒤에 오늘 여러분들과 가장 나누고 싶었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2022년 마지막 오늘의 미국에서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펠레가 숨졌다 해서 그때부터 너무 많은 펠레에 관한 많은 것을 봤는데 이분의 사망은 우리가 2022년 마지막 기사로 그를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느낌 뭐 이런 것으로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어제 이미 저는 보통 전날 뉴스를 준비하지 않거든요 맨 마지막 아이템은 이 아이템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축구를 아름답게 만든 사람 펠레 축구를 예술로 만든 사람 82세로 오랜 동안 대장암 수술도 받았고 코비드 때 힘들기도 했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17살 때 이제 뭐 월드컵에 갔었잖아요 이름 자체가 우리는 펠레라고 하지만 펠레라는 이름도 본인도 이게 어디서 나왔지 하는데 원래 아버지가 프로페셔널 축구선수였고 아버지 팀에서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펠레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따왔다고 하거든요 원래 이름은 에디송 아란테스 두 나시멘토 인데 에디송이 에디슨 펠레가 태어나기 직전에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을 해서 시골에 가난한 집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야 그분을 기리자 해서 에디슨 에디송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브라질 선수들은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니까 펠레가 된 거고요 아버지가 축구 프로페셔널 선수였지만 나중에는 부상당해서 축구를 그만뒀어야지 됐고 가난했죠 그때의 축구와 지금의 축구가 다르니까 열차역에서 뭐죠 구두 닦기도 하고요 구두 닦기도 하고 아버지가 가르쳐줬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가르칠 때 본인은 부상으로 못했지만 예를 들어 양말도 감고 그레이트 플루스로도 차게 하고 걸레를 감아서 아버지가 너 집중하면 건강하면 아무도 너를 멈추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어렸을 때 아주 9살 때인가 10살 때 아버지가요 막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이러더니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펠레가 아버지 그때 왜 그랬냐면 우루과이에 2대1에 졌을 때래요 아버지 제가 월드컵에서 이길게요 라고 펠레가 얘기를 했답니다 뒷얘기를 먼저 했네요 이것은 이제 다 뒤를 지나가고 나서 브라질이 3번 이겼는데 심판에 그러그러한 것으로 4번일 수도 있었을 때잖아요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한 뒤에 나는 세상에 돌려주겠다 하면서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러블러블러블를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억을 스웨덴 그 당시 주최국으로서 여러분들 막 다 기억하실까요 막 가슴 위로 공이 이렇고 상대 수비수를 넘어서 막 공을 치고 완전히 기술로는 공이 자석처럼 달라붙어 있잖아요 펠레에 키가 크지도 않습니다 키가 크지 않은 대신 빠르고 강하죠 해서 이제 완전히 그 선수들이 그 경기를 하기 전에는 뭐지 마스코트야 했다가 경기를 하는 걸 보고는 어머 이거 아니다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브라질의 극작가 저널리스트가 그 넬슨 로드리게스가 다른 선수들과 다른 것이 처음부터 왕처럼 본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펠레는 그래서 산토스 그 팀에 넣게 됐고 키가 173cm밖에 안 됩니다 5피트 8인치 속임수에도 능하고요 그 법적인 그거 슛도 양발로 하잖아요 이런 기술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유럽이 쳐다봤지만 한 번도 브라질을 떠나지 않았고 단지 은퇴하고 나서 미국에 와서 미국 뉴욕 코스모에서 70년대 말에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헨리 키신저가 외교로 축구와 브라질과 미국을 엮었었던 거고 브라질과 접촉을 놓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군사 독재에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뭐 좀 해줘요 왜냐하면 그때는 영웅이었으니까 지금도 영웅이지만 나중에 민주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스포츠 장관을 했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뭐 결혼도 몇 번 하고 내 아이 아니야 부정한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넬슨 만델라는 그가 축구하는 걸 보면 성인 남자의 대단한 우아함과 기뻐하는 어린이의 완전한 결합처럼 보인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이게 순수함도 있고 교활함도 있다는 거잖아요 적절한 교활함과 아주 적절한 순수함과 자 이런 얘기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그동안 1년 동안 도와주신 셀리온 제인정종합법률사무소 쌈 수라원 순두부 한국홈쇼핑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펠레도 브라질 사람들이 펠레가 가는 곳에 막 몇 시간 줄 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보고 글을 국보로 키웠듯이 오늘의 미국도 여러분들께서 늘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야단도 쳐주셔서 2022년도 행복했습니다 2023년 다시 뵙겠습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